야, 주시마츠! 빨리 나와 늦는다! 아니, 안 괜찮거든. 5분밖에 안 남았어 늦는다고! 늦는다니까 빨리 나와! 너 왜 그렇게 태평하냐? 늦으면 어쩌려고? 자, 얼른 서두르자. 달린다, 주시마츠! 에? 흠, 그렇군. 흠, 오늘은 비너스가 나에게 행운의 미소. 아니, 아무것도 아냐. 아, 맞다. 주시마츠. 어? 나 오늘 파친코에서 왕창 딴 거 녀석들한테 말하지 말아줄래? 대박 터진 거 알면 뜯어먹으려고 달려들 거 아냐.